사실 사람이 매일 매순간 무언가를 배우고 투쟁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만 하면서 살기는 안녕하세요 누란점두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여보나 제주에서 한달만 살다 올게 부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꽉 조잉 나사를 풀러 제주로 떠난 공처가 남편의 자발적 고독살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작가는 편성준 유해자 부부구요 출판사는 행성 B 입니다 량이 문고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시면 손바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성인 손바닥 하나정도 제 손바닥 하나정도 크고 잡기 편하고 두께도 크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두께구요 표시를 이렇게 보시면 한옥 대문에 강아지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 한옥이 아마 이 두 부부가 편성준 유해자 부부가 살고 있는 집 대문일 거고 여기 있는 고양이가 이들이 키우는 고양이 순자 라고 하는 고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딱 떠오른 표현은 쓸모없음 이었습니다 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겠죠 뭐 혹은 시민동에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지적만족을 위해서 등등등등등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 속할까 이 책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책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히 없더라구요 이거는 지적인 호기심뿐만 맞는 것 같고 자기개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읽으니까 재미있고 읽어만 해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건 그냥 읽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구요 내용이 그렇거든요 딱히 뭐 제주에서 한달동안 아주 이사이팅한 그리고 아주 진짜 막 활동적인 야영을 체험한 그런 체험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뭐 어디 한라산 깊숙한 곳에 처박해서 돌을 닦는 이야기도 아니고 나는 아내한테 독립할 거야 라고 투쟁을 불태우는 공처가의 독립운동만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제목마저 내용하고 안맞아요 왜냐면 제목은 마치 남편이 아내한테 나 제주도 한달간 살고 올게 라고 선포를 하거나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느낌인데 내용을 보면 반대로 아내분께서 남편한테 당신 한달간 제주도에 살다 와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한달씩 남편을 제주도로 쫓아 보내는 아내님이 있다면 그 남편은 행복한 거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로만 보자면 제목도 안맞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 먹을 때 보통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은 입에서 확 당기지만 사실 몸에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에 심심한 음식 밍밍한 음식들은 먹으면서 그러잖아요 건강한 맛이야 몸에 좋은 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책은 그렇게 봤을 때 후자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약간 심심하고 밍밍하고 딱히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런 책입니다 무엇은 너무 과하면 안되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하지 않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게 이 책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마치 일기 형식으로 며칠차 며칠차 이래서 제주도에서 겪었던 일들을 적어 나가거든요 근데 어디 등산을 하셨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에서 집 한 채 빌려서 혼자 살면서 동네 마시러 다니고 마트 가서 먹을 거 사 오고 혼자 앉아서 술 마시고 그런 남자의 이야기가 뭔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리다 보니까 그냥 심심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고 주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만 서울 살고 있는 아내도 일기를 써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편은 제주도에서 놀면서 길게 글을 쓰고 아내는 서울에서 열심히 살면서 짤막하게 일기를 쓰고 이런 정도의 느낌이란 얘기인거죠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남편인 편동민 작가는 제주도에서 하얀없이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 긴장하는 아내의 걱정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아내는 서울에서 긴장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서운사리와 제주사리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재미도 약간 있고요. 중간에 보면 남편이 일정 때문에 제주도에 있다가 잠껏간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헤어지는 장면처럼 이별 장면처럼 되게 비장하게 그려놓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딱히 거창한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이야기로 책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줄거리도 없이 맥락도 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책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6년 내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진짜 좋은 건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 읽힌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 나갔어요. 쭉 그냥. 아마도 이 책의 작가가 그렇게 뚜렷한 목적 의심을 갖고 글쓰지 않았다. 이 책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를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175페이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남자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매일 그렇게 글을 쓰는 건지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달 동안 빠트리지 않고 읽기를 쓸 수 있었던 건 결국 특별한 사건이나 주제 없이도 늘 글을 쓸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사실 나는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쓰는 글이 오히려 힘들다. 목적이 너무 분명한 글은 금방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에피소드가 다 주제의식을 향해서만 수렴되는 영화나 소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편이다. 블랙 루즈,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든 바주 투어만 감독의 댄싱 효율을 볼 때 느꼈던 것도 바로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 영화에서는 모든 게 다 춤으로 통한다. 주인공의 사랑이 춤으로 표현되는 것은 물론 꿈의 도전과 완성도 춤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지어 험상구진 남자들이 나타나 주인공에게 결투를 신청할 때도 대결 방식은 결국 춤이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 체우프는 1장에서 총이 등장했다면 2장이나 3장에서는 반드시 그 총이 발사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른바 체우프의 총이론이다. 하지만 그건 연극 이야기지. 우리 인생이 어디 그런가? 홍삼수의 강원도의 힘에는 안양을 살았 주인공이 아유 조그만 게 일제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다. 체우프의 총이론 대로라면 영화 후반부에는 안약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분배 운동이라도 등장해야 하는 걸까? 아 그러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 홍삼수 영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담은 페이지구나 라는 뜻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의 이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매일 매순간 무언가를 배우고 투쟁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만 하면서 살기는 힘들죠. 재미도 없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는 얼마 못 갈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줄넘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것마저도 학원에서 돈을 내고 배운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모든 걸 배우고 익히고 치열하게 사는 건 진짜 재미없죠. 피곤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일륙 내내 긴장감은 정말 1도 없고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단숨에 읽어내릴 만큼 이야기는 재미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건 눈길을 끌고 문장들을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라마가 재밌다, 책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재미는 아닙니다. 그런 재미는 1도 없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잘 읽히고 중간중간 피식하고 웃게도 되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 책을 쓴 작가, 편성을 쓴 작가의 글빨, 내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작가의 전작인 부부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에서는 부부가 둘 다 뵙수로 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시콜콜 담고 있어서 꽤 재밌게 읽었고 나름 꽤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한 달간 어떻게 혼자서 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제 느낌은 딱 두 글자를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또한 감정이었습니다.